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실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위대한 화가 에드가 드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에드가 드가는 1834년 프랑스 파리에서 상류층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드가의 가족은 상류층 브루즈아였으며 이탈리아와 미국의 은행과 기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장남인 드가는 부모님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파리의 최고 명문 루이르그랑 고등학교에서 공부하였고 소르본 대학 법학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술 애호가였던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많은 미술관을 관람을 시켜주었고 특히 드가는 루브르 미술관을 방문하여 르네상스 화가들의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았고 화가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1855년 21살에 소르본 대학 대신 프랑스 국립미술학교 에콜데 보자르에 입학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화가가 되는 것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1856년에는 이탈리아 여러 곳을 자비로 여행하면서 라파엘로, 미칼란젤로, 보디첼리 등을 관찰하고 묘사하면서 고전연구의 기초를 닫고 실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이 그림은 벨레리 가족이라는 작품이고 피렌체의 고모 집에 있을 때 가족을 그린 초상화입니다. 인물의 행동과 시선을 통해서 고모 가족들의 소통이 단절되었음을 표현했습니다. 파리에 돌아온 후에는 인상파 화가들과 교류하였으며 28살에 마네를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자신의 화법을 벗어나 파리의 생활 속에서 그림의 주제를 찾게 됩니다. 이 그림은 드가가 마네의 집을 방문하여 피아노를 치고 있는 마네 부인과 마네를 그린 작품입니다. 인물 배치 구도가 마치 스냅사진처럼 생동감 있게 그렸습니다. 특히 마네의 인물 구도와 동작은 더욱더 생동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다 그리고 마네에게 보여주자 마네가 불같이 화가 나서 드가 면전에서 그림을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림 일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훼손되었습니다. 드가는 이 시기에 발레 관련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발레와 관련하여 많은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림 뒤쪽에는 여러 명의 발레리나가 연습하는 장면, 앞쪽에 있는 발레디아는 감독관에게 발레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작은 공간의 역동성과 긴장감을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드가는 무대 위에서 화려한 갈채를 받는 발레리나보다는 무대 밖의 모습을 많이 그렸습니다. 1875년에는 어머니의 고향이고 외할아버지가 있는 미국 뉴 올리언스에 방문하여 몇개월 있으면서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은 뉴 올리언스의 모카 거래소라는 작품입니다. 화면 가운데 다리를 뻗고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는 사람은 드가 동생 르네이고, 그림 왼쪽에 앉아서 모카를 검사하고 있는 사람은 동생의 장인입니다. 좁은 공간 속에 각 인물들의 구도와 배치가 뛰어난 작품이고, 당시 모카 거래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압생트라는 작품입니다. 압생트는 당시 유행했던 독주로서 서민들에게 인기 있었던 술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한 여성이 테이블 위에 압생트를 외롭게 마시면서 체념에 빠진 모습을 그렸습니다. 압생트는 당시 서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달래주었습니다. 빈센트 반고우가 즐거워 마셨던 술도 압생트라는 술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발레 수업이라는 작품입니다. 화면 가운데 노인은 당시 지도교사이자 최고 안무가인 줄페로이고, 주변에 있는 여성 무의들은 그의 말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좁은 공간 속에 인물들의 특징과 동작을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발레리나의 역동적인 동작과 색상을 잘 그렸고, 발레리나의 배치를 화면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구성하여 더욱더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드간은 조각에도 관심이 많았고, 1881년 제6회 인상파 전시회에서 밀랍으로 만든 14살 소녀 무의라는 작품을 출품하였는데, 당시만 해도 미니어처 조각상에 스커트나 패브릭을 입히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합니다. 모델의 주인공 14살 무인은 마리반 캐틴이었고, 그녀는 집안이 가난하여 어린 시절부터 무용수가 되었던 여성이었습니다. 드간은 이 시기에 여성 누드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되는데, 뚜왈렛 시리즈를 많이 그리게 됩니다. 1886년 인상파 전시회에서 파스텔로 그린 특별한 목욕탕 누드 시리즈를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여성들의 요도를 아름답게만 그리지 않았고, 여성들의 몸짓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욕조안의 여인이라는 작품이고, 좁은 실내 공간 안에 전라의 여성이 양철 욕조를 열심히 닦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드가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시력이 안 좋아졌고,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쪽 눈도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드가는 다른 인상파 화가들, 특히 고우, 고갱, 만의 그림들을 많이 수집하였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뛰어난 드가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삼촌과 내연관계였고, 거기에 충격을 받아 여성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에드가 드가는 1917년 83세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위대한 화가 에드가 드가를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겠습니다.